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 월간 오늘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잘 쉬었습니다. 신고를 가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가족들 동의를 받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할 때 맞아요. 친지들 다 모였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래 얘기하는데 왜 가만히 있노 이런 얘기도 듣고 그렇게 있습니다. 시민들도 좀 만나셨어요. 일가친 저뿐만 아니라. 추석 민심 추석 민심하는데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셨습니까? 대구는 제가 대구인데 보수의 중심지라 이러는데 보수가 돌아서고 있구나. 보수가 돌아서고 있구나. 민생을 좀 챙겨라. 윤 대통령 민생 좀 챙겨라 이런 얘기가 많고. 또 이재명 대표 기각된 거. 재능연대 왜 기각됐지?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듣고. 하나는 시장을 제가 자주 가니까 저는 우리 동네에 시장이 큰 시장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한 집당 빠지고 5천 원, 만 원씩 다 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시장에서. 잠깐만요. 조 대표님 혼자서 한 집 한 집마다 다 돌아다니며 사신다고요? 콩나물 뭐 3천 원, 두부 얼마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투표하면 제가 1등이에요. 시장 대표. 시장 대표. 시장 의원. 지난번에 코로나 때 전국에 한 100개의 시장을 다녔어요. 우리 당원들하고. 시장 상인들한테. 얼마 우리가 사주겠습니까? 그런데 좀 힘내시라고.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역시 먹고 사는 얘기. 먹고 사는 문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 모든 여기 나오시는 정치인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 얘기하는데 실천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대구도 시장 왔다 갔다 하고 폼만 잡지. 사진 찍고 이러지. 사는 사람 없더라고요. 저는 뭐 국회의원 할 때도 계속 했는데 정치인들 좀 정신 차리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과도인 것 같아요. 경제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인터뷰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 대표님도 그거 들으면서 가시면 되겠고 우리는 정치 얘기하겠습니다. 당장 일주일 뒤입니다. 빅 이슈가 벌어지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물론 우리 공화당이나 정의당이나 진보당 녹색당 이런 후보들 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여론조사상으로 월등히 앞서는 두 후보는 여당하고 제1야당 후보죠. 두 후보 중심으로 좀 판을 보자면 판세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원래 투표율이 높... 그렇죠. 투표율이 높으면 원래... 왜냐하면 지금 야권 분열이 돼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은 우리 공화당하고 국민의힘이 있는데 우리 공화당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단일화 문제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한데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평가를 잘 못 받으니까 투표율이 안 높을 것 같아요. 이제 아휴마, 너희끼리 놀아라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저도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지원뉴스에 갔다 왔는데 냉담하다. 냉담하다. 57만 명이잖아요. 지역구민이 그래요? 이게 너무 분위기가 냉담하다.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단일화가 지금 얘기가 진행 중이에요? 뭐 얘기가 진행 중입니다.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까? 왜냐하면 보수 단일화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이 그거를 이용하지 말고 얼마나 답답해하냐. 그런데 이제 입원을 계기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하는데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은. 좀 높아요? 성사 가능성이? 높은 초기예요? 내일이 이제 사전선거잖아요. 네. 내일부터. 그러니까 하려면 오늘. 해야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제가 회의 마치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긴급 지도부 회의가 있어요. 단일화를 한다면 그럼 어떤 식의 단일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는 거죠. 조건 없이. 여론조사를 돌립니까? 아니면 지금 여론조사 수치로 합니까? 국민의힘하고 조건 없는 단일화를 할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실현되고 안 되고는 회의를 해봐야 알죠. 우리 당에도 반반이더라고. 그래요. 만약 보수 후보 단일화가 되고 투표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 투표율 높은 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기점을 보세요? 저는 거의 박빙 나온다 이래 봐요. 그러니까 투표율에. 보통 한 30% 이상 되면. 30% 이상 되면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괜찮다 이래 보거든요. 투표율 30에 보수 단일화 성사되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김태우 후보가 밀리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한편으로 우리 공허당에서 양분대가 있다는 것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한편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대로 가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서른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같이 국회를 해봐서 잘 알잖아요. 그분들 색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추미애 전 대표도 하고 하는데 돈 받은 사람부터 먼저 정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좀 도덕적이지 않은가요? 그게 야당스럽다. 지금 돈 봉투 전당대회 돈 봉투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이 다 20명 가까이 공개됐는데 그건 놔두고 가결했는 사람들 색출해서 정리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 그다음에 또 야당답지 않다. 야당답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다 포용해라 색출 문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민주당 얘기 잠시 후에 조금 더 하도록 하고 그럼 일단 강서구 얘기를 좀 마무리 짓자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음에 안 들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들지만 안 들지만 이번에 색출 작업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이 힘쓸어 주겠다. 51대 49정도다. 그런데 오늘 저도 상임고무님이나 우리 최고위원분들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분들 만나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당이 지금 여당하고 제1여당이 사활 걸고 뛰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사활을 걸죠? 왜 사활을? 사활 걸 판이 됐어요? 김태우 안 내보냈으면 아무 문제 안 돼. 왜 내보내가지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 왜 내보내가지고 판을 키웠냐. 김기현 대표 쫓아내지도 못할 텐데. 아 쫓아내지. 용산에서 김태우 내보내라는 사람 그 사람부터 좀 징계를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판을 너무 못 본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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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김태우 후보가 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후보 안 내고 그냥 지나가도 될 선거에 판을 키웠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은 김기현 대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지금 지휘봉 잡고 있으니까. 김기현이 뭐 책임질 일이 뭐 있어요. 본인은 내보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지. 내보내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라는 얘기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보세요? 왜요? 용산의 대통령한테 그런 건의를 한 사람부터 빨리 빼내셔라. 안 그러면 총선 못 치른다. 왜냐하면 저는 모방순과 가서 벌써 이미 내면 진다. 그리고 맞지 않다. 사면권이 그야말로 사사로운 사면이 되면 되겠느냐. 그런 오해를 받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의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부터 드러내야지. 뭐 참모일까요? 아니면 의원 중에 누굴까요? 참모도 있고 의원도 있겠죠. 아십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조원진 대표가 원래 실명 토크 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좀 신중해지시는. 아 그렇군요. 아니 뭐 발톱도 감추는 사람도 있던데. 장재원 의원이 얼마 전에 sns 올리신 글에 발톱 얘기 쓰셨던데. 지금은 발톱 감추고 있다고.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발톱을 용맹한 새가 발톱을 갖추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려면 장재원 의원이 결단을 할 시기가 됐다. 왜냐하면 공천을 제대로 하려면 소위 공천 변화를 제대로 하려면 윤핵관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그분들. 본성동 의원은 좀 멀리 멀어졌다 하던데 장재원 의원은 불사주야. 제2의 불사주. 이인재 전 대표 다음에 제2의 불사주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자꾸 이러니까 발톱을 감추지 말고 아예 발톱을 잘라버리라. 장재원 의원한테 하고 싶은 얘기야. 그 얘기야.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소신대로 하고 또 산악회 가는데도 한 3천 명 모아가잖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톱을 좀 잘라라. 감출 필요 없다. 여전히 대통령의 측근이에요 그분? 가장 실세죠. 실세군요. 그런데 발톱은 잘라도 또 나오잖아요. 이번에 잘라라. 자를 때 확실하게 잘라버라. 이번에 확실하게 자르면 장재원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 다음에 대권 후보 가능할 겁니다. 대권 후보? 그렇게까지 보세요? 정치는 그래. 지금 대권 여론조사 돌리고 하면 장재원 의원 이름 없던데요? 발톱 자르면 달라집니다. 그렇게까지 내다보시는군요. 지금 강서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김태우 후보 사면해서 공천 줘야 된다라는 어떤 전략을 세운 그 참모는 장재원 의원입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아무튼 용산에서 이게 기능이 소위 전술적 기능, 전략적 기능이 좀 약해졌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던 게 총리도 정치 모르죠. 비서실장도 모르시지. 그래서 정치를 아는 분이 총리나 비서실장 역할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총선 전에 할 거냐 총선 후에 할 거냐. 총선 후에는 만약에 여수야 대 못 깨면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총선 전에 좀 개혁적인 인사들을. 그런데 원희룡 장관의 개혁적이지 않아요. 딸같이. 원희룡 장관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던데. 원희룡 비대위 얘기 나오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네. 사람을 좀 찾으셔서 좀 더 국민들이 저 사람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같이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을 하는 게 좋은데 김기현 체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아닌 개혁위원회.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어제 나오셨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누군가 질 수밖에 없고 그건 김기현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김용인 변감님은 제 대학선 몇인데 좀 급해졌어요. 뭐가 급해졌어요? 금태섭 의원 옆에서 손들어주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민주당이 나올 줄 알았더니 민주당이 이래 됐잖아요. 그러기에는 김종인 선배님이 잘 보시는데 저 어른이 연세가 드시니 좀 급해지셨구나. 급해지셨구나.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전화 한번 들어서 만나 뵈려고. 저도 분당 가능성을 점을 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발 분당보다는 국민의힘발 분당이 우선되겠다. 잠깐만요. 자꾸 툭툭 던지시니까 제가 정리를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총장 선거에 설사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김기현 체제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바뀔 것 같지 않다의 근거는 뭐예요? 총선에서 한 18% 차이 났어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18% 정도 이겼다고. 지난번에. 세 곳을 따지면 강서구청이 이제 강서구가 세 개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김기현 의원 주도로 후보를 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봐서는 김기현 의원이 좀 뭐 나름대로 비판은 받겠지만은 다시 경선을 해가지고 당대표를 뽑는 상황은 아니다. 자 일단 그거는 김기현 체제는 그냥 갈 거라고 하셨고 그런데 분단 가능성이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이제 김기현 체제가 그냥 가면은 뭐 잘 국정치 집단이 잘 쓰는 혁신개혁위원회가 뜰 겁니다. 혁신개혁위원회가 또. 지도체제는 그대로 있고. 공천. 공관이 뜨겠죠. 공관이 뜨겠죠. 그런 과정이 한 3, 4개월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나 그다음에 특히 유승민 의원은 저보다 한 살 많거든요. 이제 정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만약에 자기의 입장을 내지 않으면은 시간적으로 좀 없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가 공천의 조합을 이뤄서 갈 거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 되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민주당발 분당사태를 점을 쳤는데 기각이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발 분당사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김종인 영감님이 금태섭 손은 들어줬는데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에 미련 버리고 나와라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금태섭 의원하고 같이 해라. 유승민, 이준석 공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게 맞다 이래 봐요. 공천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노원이 쉬운 것도 아닌데 이준석 전 대표한테 공천 줄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모르는 얘기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싫은 사람은 같이 안 갑니다. 전략이고 뭐고 이런 거 따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유승민은 같이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영감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끓는 거지. 너가 가만히 있지 말고 당하지 말고 먼저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당하지 말고 나와라. 공천 어차피 안 줄 거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모르냐. 그 얘기다. 그러면 나가면 이준석 신당, 유승민 신당 나올 거라고 보세요? 뭐 같이 합치고 또 민주당에 이상민 의원 공천 주겠나? 그런데 호남 중심의 양양자 금태섭 민주당 가결파들하고 이쪽에 국민의힘 쪽하고 합쳐서 제3시대가 나온다. 정치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그림이 가능해요? 그 그림을 보세요? 마지막 그림. 마지막 그림?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같이 가지 않겠는가? 김종인 영감님 이미 보는 거지. 그렇게는 시간 없다. 지금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나올 사람들은 빨리 나와라 이런 메시지인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보여요. 왜냐하면 무당층이 30% 이상 갈 때는 정치인들이 건질건질합니다. 자기 공천하고 맞물려 있어서. 중도 무당층이 지금 30%까지 되면은 건질건질하다. 제3세대가 꿈틀거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결파 의원들과 유승민, 이준성 이쪽으로 대변되는 국민의힘의 비주류 세력하고는 사실 지지층이 좀 겹치는 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난 총선 때 유승민계가 한 35명 정도 됐는데 이번에 신원식 장관 같은 사람은 유승민 의원하고 배신하고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25명이 돌았었어요. 한 10명 남았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제가 10명 명단을 보니까 한 명도 공천 못 받겠더라고. 너무 실명토크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요. 유승민 의원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하고 같이 갔던 끝까지 유승민 대통령 만들보겠다는 사람들이 한 10명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천 못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10명과 민주당 가결파 다 합치면 그럼 20명 넘게 당이 나올 것이다? 검태서까지 하차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밖에 나간 사람들은 우리가 개혁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그림을 조원진 대표 머리에서는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말씀.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 조금 가볼게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졌다. 친명 체제가 공고해졌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결을 했던 의원들 축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 입장은 아직 안 나오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회복대가 강서구 간다는데 그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거 가서 구청장 선거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까지 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가봐라.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가봐라? 노무현 대통령 가보면 포용이 뭔가, 참는 게 뭔가를 느낄 거다. 그래서 포용해라. 포용해라.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좀 날카롭잖아요. 항상 칼이 서 있다 이래 보이잖아요. 칼이 날카롭다. 칼이 날카롭다. 칼이 날카롭다. 칼을 좀 무디게 해라. 무디게 해서 조금은 전체를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바랄 겁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정치의 모습이 야당이 좀 보여주면은 우리 전체 정치판이 좀 바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색출할 게 아니고 가결파 수박 색출할 게 아니고 수박철도 지났는데 이제는 그냥 그래 따지면 돈 봉투 받은 사람 먼저 정리하는 게 맞죠. 이것저것을 다 안 하려면은. 아니 뭐 돈 봉투를 받은 20명이 확정된 건 아니고. 명단은 다 공개됐잖아요 이미. 아니 뭐 명단도 있습니다만 수사가 확정이 된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조원진 의원은 같은 선상에서 봤을 땐 그게 더 무겁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치가 이 기각을 통해서 본인 정치를 하는데 좀 날카로움을 좀 빼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에 올인하는 첫 단추는 오자회담. 1대1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당 대표 원내대표하고 대통령 용산에 같이 한번 오자회담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서 제가 추석에 가서 느낀 것은 국민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한번 좀 정치판에서 웃음을 좀 줘라 희망을. 그러면 오자회담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대통령은 오자회담 통해서 뭐 협치하는 모습 대화의 모습 보여주고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가결파 비명계와 함께하는 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좀 화합의 분위기로 가보자. 6일 남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얘기하는 건 좀 모양이 안 좋잖아요. 선거 전에 오자회담 얘기를 꺼내고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 국민들이 다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 다 품고 가라 이러셨는데 어제 혹시 그거 보셨어요? 수박 간별 사이트? 수박 당도 간별 사이트? 이런 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른바 수박 의원이라고 강성 지지층이 말하는 의원들 이름을 쭉 거명한 다음에 수박 당도를 표시한 겁니다. 누구는 5, 누구는 4, 누구는 3 이런 게 이런 어떤. 그런데 민주당의 당도 5, 수박 당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제일 괜찮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문제잖아. 그렇잖아요. 바람소리하는 사람들이 저기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가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좀 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 야당이 바뀌면 여당도 바뀌어요. 그렇죠. 여당 바뀌면 여당 바뀌고. 오자회담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 바람대로 이 가결파를 축출, 배제하고 간다고 하면 아까 말한 분당 사태는 반드시 벌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호남이 가만을 안 있죠. 왜냐하면 호남의 민심이라는 게 야당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걸 안철수 의원에 깨버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면 그보다 더 심한 후폭풍이 나온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 이래 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현안을 중심으로 정치판 한번 읽어봤습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고맙습니다. 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